0927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은 은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2007년 코스닥의 상장함 동사의 화장품 주요 브랜드는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아토팜, 피부장벽 전문 더모 코스메틱 리얼베리어, 생활보습 바디 전문 더마비, 자연주의 컨셉티엘스,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제로이드가 있음 병원, 유아용품점, 메스마켓 등의 유통망에 따라 광고 판촉 및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하여 유통망에 차별적으로 접근함.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7월에 설립되어 보습제 등 민감성 스킨케어 제품 등을 생산, 국제특허 피부장벽 기술레멜리, 멀티러멜러 이멀션, 보유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아토팜 브랜드로 스킨케어 중 보습 부문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조 치료제용 보습제 시장 수요 확대와 함께 업계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화장품 판매법인 리어팜, 허즈후, 트레이딩시오, 엘티디와 니어팜, 칭하이, 트레이딩시오, 엘티디를 통하여 중국 판로 확대 재무 대시 국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아토팜, 리얼베리 등 보습 슬래시 기초 화장품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화장품 원료 수주 감소, 유산균 등 건강식품의 판매가 부진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광고 선전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금융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에 정체되었음 대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화장품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중국 법인의 회복, 신규 팻케어 산업의 성장, 건강기능 식품의 회복으로 매출 소폭 성장 전망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네오팜의 시가 총액은 181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오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93위입니다. 네오팜의 상장 주식수는 820만 7300 내순한 주입니다. 네오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오팜의 퍼은 10.67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41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25패을 보여주었으며 eps는 20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1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6패을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7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2배 181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원 224억원 2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1번지억원 177억원 170억원입니다. 네오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24%이고 유보율은 3455.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4.6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2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4. quant빵ü실을 주세요.